안녕하세요. 프레스바니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정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부정 형용사를 배웠죠? 그럼 부정 대명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상당수는 모양이 그대로거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모두를 가르쳤던 tout, tout, tous, tout, 여럿을 가르쳤던 plusieurs, 기준점이 있을 때의 일부를 가르쳤던 secta, sectaine, 그리고 다른을 가르쳤던 d'autres, 그리고 아무도, 아무것도를 가르쳤던 aucun, aucune 등은 뒤에 형용사만 뺀 상태라서 따로 외우실 게 없어요. 먼저 tout부터 시작해 볼게요. tout는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물에 대한 거겠죠? je tout mange. 나는 다 먹었어요. je tout mange. je tout finis. 저는 모든 걸 끝냈어요. je tout finis. je tout finis. tout va bien. tout va bien. tout va bien. 모든 게 잘 굴러가고 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toutela. 모든 것이 거기 있어요.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toutela. 다 있어요. je tout skill for. je 가지고 있어요. tout 모든 것을 skill for. 필요한. je tout skill for.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복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tout이랑 tout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보통 주어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모두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tous mes amis sont gentils. 라는 문장이 mes amis sont tous gentils.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tous. 제가 s 발음을 해줬습니다. 우리 형용사였을 때는 그 s 발음 안 났죠. 그 다음에 toutes les fleurs se sont épanouis. toutes les fleurs se sont épanouis. 모든 꽃들이 다 폈습니다. les fleurs se sont toutes épanouis. 가 되는 것이죠. 꽃들을 모두 폈습니다. 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서는 모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 대명사들도 꾸며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전화에 대해서는 모두의 의미로도 왼쪽을iotestما. 그럼 모두 다스로는 것이. 남성ultNão 그 외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모두에게 라는 의미로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bonjour à toutes et à tou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모두에게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je leur ai envoyé le dossier à tous je leur ai envoyé le dossier à tous 모두에게 서류를 보냈어요 라고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plusieurs 입니다 plusieurs은 여럿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plusieurs de ces fruits sont pourris plusieurs de ces fruits plusieurs de ces fruits sont pourris 이 과일들 중 여러 것들이 여러 것들이 여럿이 썩었습니다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hier je me suis fait beaucoup d'amis européens 어제 유럽 친구를 많이 만들었어요 hier je me suis fait beaucoup d'amis européens et plusieurs étaient francophones 여러 시 그 중에 여러 사람들 이제 여러 사람들이 프랑스 au con hasa였어요 plusieurs étaient francophones 그 다음에 tu peux me prêter un stylo s'il te plaît tu peux me prêter un stylo s'il te plaît 나에게 peine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bien sûr je n'ai plusieurs bien sûr 물론이지 je n'ai plusieurs 여러 개 있어 je n'ai plusieurs 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당이 있죠 색당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점이 있는 몇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d'autres랑 자주 쓰이기 때문에 제가 그와 함께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j'ai lu des romans et certains sont hyper intéressants mais d'autres sont d'éviter 내가 소설 몇 개를 읽었는데 몇몇은 정말 흥미로워 그런데 다른 몇몇은 피할만해 피해야 돼 별로야 이런 의미 있죠 그 다음에 il y a beaucoup de nouveau cet année il y a beaucoup de nouveau cet année 올해 새로운 사람이 많네 새로운 사람이 많네 il y a beaucoup de nouveau cet année c'est d'un par le coréen 근데 몇몇은 그 중에 몇몇은 한국어를 말하고 d'autres parle japonais d'autres parle japonais d'autres parle japonais 다른 몇몇은 일본어를 해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comme c'est 그래서 당신들 중 몇몇이 알듯이 이미 아마도 이미 알듯이 la france 그쵸 france 는 지금 경리 중에 있습니다 공세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j'adore les langues européennes j'adore les langues européennes 저는 유럽어를 엄청 좋아해요 mais c'est d'un son très difficile c'est d'un son très difficile c'est d'un son très difficile c'est d'une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내 논문과 상관이 없어요.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 있는데 이건 각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스타일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들 각각이 그에게 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당신들들 각각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각각 전부 잘 알아요. 당신들 각각 한 사람 제가 잘 알아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 있는데요. 이는 정말 소수의 라는 뜻을 가집니다. 몇몇 개, 몇몇 사람을 말하겠죠. 누군가라는 말을 가리키는 몇몇 양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예제를 들어볼게요. 그럼, 나만 알아. 그죠? 그 붙어있는 거에요. 이거 뭐 뭐 만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 다음에 J'ai visité plein de villes françaises et quelques-unes sont inoubliables. J'ai visité plein de villes françaises et quelques-unes sont inoubliables. 그래서 나는 엄청 많은 프랑스 도시를 방문해 봤어요. 그리고 몇몇인 그중 몇몇개, 몇개는 그죠? 몇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내용이 많기도 하고 의미는 형용사랑 그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Merci beaucoup. Bonne journée et à très bientôt.